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 메커 천예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5학년도 6평 총평, 제 기억으로 아마 올해 처음 찍는 해설강의, 처음 찍는 총평 영상인 것 같은데 우리 스페인어 공부하는 여러분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스페인어 공부 같은 경우가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르게 이제 조금 기초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이 6평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총평 영상은 사실은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스페인어 공부가 사실은 많이 안 돼 있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난이도였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여름이 아주 매미가 아주 크게 오는 아주 그냥 킹받는 여름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름방학 때 어떻게 이제 공부를 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항별 난이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아직도 스페인어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제외국어 선택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6평 보시고 나서 내가 대충 느낌이 이제 9평 그리고 수능까지 제외국어 공부 쭉 하면 조금 되겠다라고 약간 결심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외국어 특히 스페인어 선생님이니까 스페인어 공부하라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수능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총 30문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발음과 철자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발음 같은 경우는 5분만 개념을 알아도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대부분 1점짜리 문제로 추가 출제가 되고요. 철자 문제 같은 경우는 기초 어휘를 너 알고 있어라고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다 다 말까 이번에도 매우 쉬웠다. 오답률이 굉장히 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고요. 어휘 문제는 제가 중간이라고 했는데 원래 적았었으면 쉬움이라 적었겠지만 학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으려나 고민이 조금 들었으려나 싶어서 중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매번 그랬던 것처럼 다이어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 6평에서는 형용사와 동사 부분에서 나왔고요. 수거가 2개가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어휘 파트 총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 나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은 수능 스페인어의 특성상 창의적이거나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다루는 다이어, 다뤘던 수거, 다뤘던 그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사실 그랬었죠. 호네르 동사라든지, 그죠? 뭐 보기로 출제돼서는 동사들도 제가 다 다뤘던 기초 동사, 기초 형용사였다는 거. 제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간이라고 한 거는 그래도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들기 때문에 중간에 넣어놨고 회화 문제는 쉬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회화 문제, 그죠? 보기도 비슷하고 대화문도 비슷했다. 창의적인 문제는 전 못 봤습니다. 독해 다소 쉬웠다. 아주 쉬움으로 적으려다가 다소 쉬웠다.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어 문장 문장 보다가 이제 문단을 해석하는 거는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독해 파트는 여러분들이 만점이 많이 나오세요. 왜냐하면 영어 독해 짬이 있기 때문에 애지가 나면 많이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걱정 안 하고요. 의외로 여기서 좀 많이 고전을 하셨던 것이 스페인어 문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지리 중에 과테말라라는 나라 너 어디 위치하는지 알고 있어? 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저희가 절대평가 이전의 문법 파트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분들이 맞출 수 있었을까? 라고 고민이 들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이제 문법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게 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헐? 약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헐! 약간 헉! 역구조 동사 나왔고요. 전치사, 목적대명사, 혹은 유사한 동사들 의미가 비슷한 동사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페인어 그 교과서에 1, 2, 3, 4과에 나오는 거 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이거 3, 4과, 이거 한 이제 뭐 5과, 6, 7과에 배우고 이것도 5과, 6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까지도 안 가도 돼요. 그냥 일반고에서 스페인어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아주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얕죠. 한 학기 내에 1년 내에 배우는 거니까. 1년 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강의 쫓아가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실 수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공부 상태가 어디까지 됐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총평영상이 아마 캐스트에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흔히 말해서 노베이스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겁니다. 아직도 많으실 거고 아직도 지금 고민하실 겁니다. 내가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서울대를 한번 준비해봐! 권학구에서 한번 꿈을 펼쳐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제외고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고 등급을 맞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등급이 아마 1등급이 이상적이겠지만 1등급, 2등급 정말 진짜 안 냈어요. 3등급까지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항상 1.5등급을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든 모든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능 스페인어에서 여러분들 가장 그래도 평이한 난이도 영역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노베이스 친구들이 일단은 기초 문법 단어 위주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의 동그라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 저 말고 이제 과거에 첫 예솔이 찍어놨던 강의를 찍으시면 됩니다. 조금 젊습니다. 지금보다 더 젊고요. 지금보다 조금 나으실 겁니다.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초 문법 공부하실 때 한 가지 더 꿀팁은 완벽하게 문법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훑어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7월에서 9월까지 여름 시즌이잖아요. 여름 시즌에 이 문법과 단어 위주로 한번 훑었고 대충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훑은 느낌을 가지고 실력 코스 수강을 하셔가지고 어떤 개념이 어떤 문법과 단어들이 문제에 나오는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스페인어 특성이 나왔던 게 또 나오고요. 나왔던 보기, 나왔던 어휘, 나왔던 표현, 나왔던 숙어, 나왔던 다이어가 또 나옵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급 아마 따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른 시기에 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질문하시는 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언제쯤 시작하면 될까요? 사실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실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충 제 생각에는 3개월 만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작한다는 기준으로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9월 그러면은 6, 7, 8, 9월 초에 보니까 대충 3개월 동안 이거 공부하시고 기초 코스 수강 한번 훑으시고 이제 실력 코스 수강 하시면서 9월 전에, 9평 전에 여러분들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한 3, 4등급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거는 이제 수능 전에 채워주시면 되니까요. 제가 아마 9월쯤에는 파이널 강좌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수특권 수완성 문제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근데 여유가 참 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9평 전에 한 일주일 전 아니면 하루 전도 괜찮습니다. 문제 위주로 딱딱딱딱 한번 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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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저희 여러분들 제휴과 같은 경우가 참 아, 고민할 게 제휴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참 고민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요 과목 하시기도 참 시간도 없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학습 목표에 스페인어 살짝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평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